인프라웨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입니다. 인프라웨어는 2024년 4월 1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9,41% 상승한 6,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3월 13일 대비 약 마이너스 12, 19%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1월 20일 9,55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5월 15일 1,9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18일 8,21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5월 8일 3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인프라웨어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66,80%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4,696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7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3월 13일 가장 많은 22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3월 14일 가장 많은 14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7%에서 약 0.29%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7월 27일 약 4.74%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0월 6일 약 0.1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41억원이며 2015년 224억 대비 약 7.8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6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81억 대비 약 109.1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85%입니다. 순이익은 약 127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231억 대비 약 155.01%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2.75%입니다. 인프라웨어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5.84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3.93배에 비해 약 756.93%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5.12배이며 지난 2015년 1.49배에 비해 약 244.2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6.86%, ROE는 19.81%입니다. 인프라웨어의 시가총액은 3,296억 8,005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19위, 코스닥 종목 기준 246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27위입니다. 매출액은 241억 8,31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07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75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107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6억 5,67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75위, 코스닥 종목 기준 844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82위입니다. 순이익은 127억 5,63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53위, 코스닥 종목 기준 312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준 24위입니다. 지난 3년간 인프라웨어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3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